우리 오빠의 실체를 고발합니다 오빠의 두 얼굴 감사합니다 오빠의 두 얼굴이에요 팀명이 제가 봤을 때 얼굴이 두 개 이상 될 것 같은데 일단 두 얼굴이라고 나왔는데 출연하게 된 이유를 동생분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 오빠가 현재 리포터로 활동 중인데 제가 방송 모습이랑 제가 아는 실제 모습이 좀 많이 달라요 저는 방송을 잘 안 보거든요 너무 오글거리고 적응을 못하겠어서 방송을 잘 안 보는데 그래서 이 노래가 좋아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빠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출연하세요 어느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어요? 일단 그러면 제가 정식으로 제 소개를 올려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포터계 이승기 박수 안 주십니까? 리포터계 헨리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잡고 싶은 남자 득보 잡 리포터 김기환 인사드립니다 이것도 준비했거든요 확장 안 말했잖아 죄송합니다 근데 확실히 방송을 하는 분들이 톤이 벌써 다르잖아요 톤이 다르고 자기를 홍보하는 이런 확실한 방법을 하나씩 다 갖고 있는 게 뭐 한두 회 하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활동하는 영상을 우리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 분이 어떤 분인지 아 그래요? 아 그래요 영상 좀 한번 같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